여수 정보과학고등학교 옆으로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과 방음벽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금의 흙바닥보다 높이가 3m가량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 진입도로 높이를 두고 여수 정보과학고등학교 측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로의 높이가 높아지면 학생들의 기숙사와 실습동이 훤히 내려다보여 지상건물이 지하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여수시의 진입도로 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런 피해는 예상치 못했다며 먼저 대책을 발현한 다음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학교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는 수년 전부터 허가된 사항이었는데 아파트 중공기일이 두 달 남짓한 상황에서 마치 불법 도로처럼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플랜카드나 이런 부분은 건설사나 시청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입주민들이 피해자고 입주민들이 가해자인 상황인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도 입주하지 않았고 저희도 한 아이들의 엄마 아빠인데 저희를 그런 식으로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수시는 아파트 공사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공사 허가 과정은 모두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학교 측의 피해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진입도로 설계가 관련법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받은 현장을 임의대로 공사 중지시키는 게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학교 측이 주장한 하자 내용에 대해 보상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허가 과정이 적법했던 만큼 공사 중단 없이 중공기일에 맞춰 아파트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그런 요구를 했다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요. 수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만들면에서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을 거니까요.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전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여수 문수동 70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학교 측의 피해보상 요구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입도로공사 완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원25 석영입니다. 민원25 석영입니다. 민원25 석영입니다.